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낮은 청년 실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상공휴수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 덕분이라고 합니다. 일학습병행제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학교에서 이룬 교육을 받고 3, 4일은 기업에서 실무 교육을 받는 교육 형태입니다.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난 후 이들 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평균 16.3%의 절반 수준인 8%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. 최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을 발표했고 신입사원 채용 시 정형화된 스펙보다 직무 관련 경험이나 활동을 강조하는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벌써 국내 180여개 기업이 이 방법을 채택했고 성과도 매우 좋습니다. 인력의 미스매치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입니다. 새로운 형태의 직업관과 직업교육 채용 방식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.